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 죽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 책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책에 실린 내용인데요 이 책은 이미 2015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이번에 재출간이 되었습니다 출판사는 북기 출판사인데요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이번에 재출간된 이 책,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책은 북기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요 저자는 아툴 가완디인데요 그는 외과의사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웍스퍼드 대학교에서 윤리학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버드 이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보건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그의 저사는 아마존 10대 도서로 선정이 되었고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100인 그리고 영국 프로스펙트지가 선정한 세계적인 사상가 50인에 선정되었습니다 외과의사이지만 매일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고백합니다 최근 현대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 우리는 가능한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현대의학은 이러한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술법들이 개발되고 화학요법, 방사능 치료 등 죽음을 최대한 미루고 생명을 연장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을 우리는 때로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보통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들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중환자실, 또 인공호흡기, 영양공급관, 그리고 심폐소생술 같은 것들이죠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까지의 마지막 과정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죽는 과정을 이렇게 의학적 경험으로 만드는 실험이 시작된 것은 불과 몇십 년 전부터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이 실험은 실패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죽음과의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짧은 시간을 더 얻기 위해서 잔인한 싸움을 계속해왔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사실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붙잡고 싸워왔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세악해져서 독립적인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면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획일화된 시설은 한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율성을 빼앗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면서도 삶의 질을 희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빌 토마스가 체이스 메모리얼 요양원에서 한 실험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는 개, 고양이, 새, 식물 또 아이들까지 요양원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이 건강과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죠 비교집단에 비해서 복용하는 처방약이 절반 정도로 줄었고 특히 불안과 우울증서에서 처방되는 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집단에 비해서 약 구입비용은 38%밖에 되지 않았고 사망률도 15%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나이가 들고 병들어 가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나의 삶에는 끝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러한 용기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기는 찾아낸 진실을 토대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용기를 통해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답게 그리고 조금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의 아버지는 악성종양으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의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즉, 죽음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고 그 전에 더 많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희망을 가진 것이죠 완화치저 전문가인 수전블럭의 아버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미식축구 중계를 볼 수 있을 정도면 견딜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고 자신만의 작은 희망을 찾을 수 있었죠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자는 그것을 어려운 대화라고 말합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 미리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1991년부터 이와 관련된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의료진과 환자들로 하여금 삶의 마지막 시기에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대화를 나누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인 것이죠 그 결과 이 지역 주민들의 세계 마지막 6주 동안에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과 의료비용은 전국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기대수명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1년이 더 길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비록 매우 어려운 대화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고 또 그 안에 우리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 책 꼭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까운 사람들과 또는 가족들과의 어려운 대화를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